오오오 오오오 와 5분도 안 그렸잖아. 김 청아끼 4분 47초? 이야 이야 승계있어 승계있어. 어이구. 아아 정석이형 때문에. 여기 있다 소변을 보니? 잠깐. 이제 닮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조립하는 것이 더 쉽지. 역순으로 하면 되잖아. 그거 들어봐 일단. 이게. 저거 무거울 텐데. 조심하시게. 그거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잠깐만 잠깐만 혼자 못해 혼자 못해. 이게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맞아야 되는데.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받침 떼고 딱 맞네. 이렇게야. 근데 여기서 그냥. 아쉽지만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네 지금. 너 이거 지금. 아 맞잖아. 무슨 사람 부르러 우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더 조이면 탁하고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받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야. 받친다고요? 네. 받쳐지나 이게?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하시네요. 그러게요? 받쳐 놓고 이걸. 아 나도. 올랄라? 이거 왜 이리 짧지? 어떻게 해. 왜 안 맞지 저게? 안 맞지. 이거 왜 이리 짧지? 안 맞는 거네. 이게 왜 안 맞지? 높이 갈랐네. 안 맞네. 짧은 거네. 짧아. 이게 짧은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안 맞는다. 안 맞고. 너무 Toucop. 아이고. ponto ese 아이고 돈. 이걸 뭐로 빼냐 그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빼는 건 그거 그것도 빼야 되고 그것도 박아야 되잖아요. 어.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냐 없냐 저. 왜냐하면. 그거를 박는데. 이게 이만큼 밑으로 박아야 되잖아. 저거 저먹을 뚫어야 되잖아. 할 수 없어. 이거 우리가 못해 이건. 할 수 없어. 이거 우리가 못해 이건. 잠깐만 드릴로 한다나? 드릴 있어? 전기 드릴을.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로. 저럴 때 굉장히 어색해지죠. 지금 웅수영이 저 표정은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 생각에는.